안녕하세요 창창입니다. 미군은 별도의 점심식사 시간이 없다? 미군은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다? 제가 미군하고 업무를 같이 해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주한미군의 한정이죠. 특히 주한미공군의 한정이 되어서 보면 미군은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처음엔 저도 좀 많이 의아했죠. 이게 점심시간이라는 게 본인의 선택사항이에요. 미군의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는 이게 권리인데 점심을 먹으면 미군은요. 점심을 먹으면 퇴근시간이 1시간 뒤로 가고 점심을 안 먹으면 1시간 일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심시간을 쓰면 1시간도 있다 가고 점심시간 안 쓰고 일하면 1시간 일찍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지 전체 미군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한미연합작전을 담당하면서 주한미공군 그리고 주한미육군하고도 같이 일을 했죠. 해군하고는 일을 안 했는데 견해들은 다 그렇게 일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엔 몰랐는데 같이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한국군은 밥 먹으러 나갔다 옵니다. 나갔다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시 오면 얘는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알게 된 거죠. 이게 함께 일하는 저의 미공군 카운터 파트너는 그 당시에는 미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미공군사관학교 출신 금발의 여군 대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공군사관학교 출신의 흑인 중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2년 후배였어요. 그 흑인은 그 여군 금발 여군 대위에 그리고 대탄도탄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임무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미공군의 특수부대 소속이고요. 미공군 특수전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미육군 소령하고 이 사람은 특수부대 레인저예요. 그다음에 또 미육군 소령하고 상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사는 그린베레였습니다. 둘 다 특수부대 요원이었죠. 그리고 저의 상사는요. 상관. 한국군 공군 중령과 그 미군 사무실의 미군 공군 중령이 저의 상관이었습니다. 미군과 함께 일을 하면 참 효율적인 게 얘네들은 회의를 하면 딱 필요한 일만 해요. 딱 필요한 것만 하고 그다음에 회의가 끝나면 해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한국군은 회의를 하면 회의를 할 때부터 문제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러면 보고서. 그 보고서라는 게 이게 회의장에 의사결정권자가 있으면 보고서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회의장에 보통 의사결정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면 회의장에 의사결정권자가 없음으로 해서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 애들은요. 회의를 같이 하면 얘네들은 그간의 문제점이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거기 지휘관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미군은 회의를 하면 일이 종료가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의를 하면 그때부터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가지고 보고서는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면 얘네들은 일이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가는 거고 저희는 회의가 끝나면 그때부터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놈의 보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은 이 상관인 그 중령이 늘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에서 의사결정이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 상황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선택을 하고 안 할지를 미국 지휘관이 결정을 합니다. 한국 공군 중령은요.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사령부 본청 갔다가 커피 마시고 참모장님 인사하고 또 그놈의 오존 회의는 왜 이렇게 긴지 회의 끝나고 오면 또 밑에 저희는 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면 문제는 한국군 지휘관은 회의에 참석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또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회의에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도 공부를 해. 그다음에 보고서 만들어놓고 그 보고서 보고 또 공부해.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그냥 한두 커트 없이 늦춰지는 겁니다. 미 공군 중령은요. 회의에 참석하면 의사결정을 내려주고 문제 해결을 해주고 떠나고 한국 공군 중령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회의 보고서 만드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그때 보고서를 내면 회의 때 얘기를 안 하고 그때 가서 이게 뭐 어떠니 저쩌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토를 달잖아요. 그럼 또 그거 수정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정말 일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건 참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미 공군은요. 회의가 종료되면 업무가 종료되니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다 담당자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회의가 딱 시작이 되면 그걸로 따다다다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효율성이라는 게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면 점심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재밌는데 우리는 꼭 점심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미군은요. 점심을 안 먹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고 일을 하니까 얘네들은 그 시간만큼 일을 하고 그 시간 1시간 일찍 퇴근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 점심을 먹어. 아니면 점심시간에 운동을 해. 그러면 1시간 운동을 하고 오면 1시간 더 일을 더 해.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특히 점심시간에 개인의 권리처럼 돼버렸죠. 한국군은 문제가 뭐냐면 한 11시 반만 되면 점심 누구랑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부대 안에 식당이 있는데도 꼭 부대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이 비효율이 극치죠. 왜? 부대 밖에 나가야 되는데 공군기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차 타고 부대 밖에 나가야 되지. 시간 들지. 기름값 들지. 또 메뉴 선택해야지. 예약해야지. 민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어야지. 또 다시 들어와야지. 참 입출입해야지. 저는 정말 비효율이라고 보는데 특히 미군은요. 시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각이 있고요. 얘들은 줄루타임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개념으로 얘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한국에 있더라도 그 당시에 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군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얘네들은 아프가니스탄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지휘관 참모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작전을 하고 있는 지휘관들한테 참모 조언을 해줘요. 그 현지 실정을 잘 알거나 자기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있거나 지식이 있으면 바로 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회의 끝나면 그놈의 보고서 꾸며야 되고 특히 그 날개, 보고서 옆에 날개 붙여가지고 그게 뭔 지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보고서 문화는 정말 이게 문제인 거죠. 테이프 붙였다가 또 뗐다가 날개 이쪽에 붙였다가 이쪽에 붙였다가 좌견지 참조, 우견지 참조 이러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상관은요. 늘 점심 메뉴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점심 메뉴는 어차피 배식 받아서 먹을 거면 점심 메뉴는 그냥 지가 선택을 못하는 건데 그 메뉴를 왜 묻는지 저는 그게 늘 궁금했고 메뉴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식당에 가면 정해진 메뉴를 먹는 건데 그냥 가서 먹으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저는 참 한국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였고요. 특히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에서 정난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저는 잘 그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해외에서도 음식에서 정난다 이런 속담이 유사한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점심을 건너뛰면서 일했던 미 육군 특수부대 상사는요. 늘 지 에마리를 저한테 주고 제 사발면 하나 가져갑니다. 걔는 에마리를 하도 지겹게 먹으니까 사발면이 맛있어서 가져가고 저는 덕분에 에마리를 받아서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에마리 먹는 영상도 하나 촬영할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개인의 권리인 것처럼 우리 한국군은 그거를 여기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하면 뭐가 손해보고 그다음에 같이 못하면 뭐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거고 있고 또 문제는 모두 다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일을 그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점심 먹고 와서 커피 한 잔 해야죠. 노가리 풀어야죠. 이러니까 뭘 확인하려면 1시 넘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또 1시 바로 넘어서 전화하면 예의 없는 놈 소리 들어서 1시 10분, 20분 정도 돼서 부서에 확인하는 이런 비율에 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대위 때는요. 이게 또 저는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같은 일을 하니까 미군 애들은 점심을 안 먹으니까 미군 애들하고 같이 일하려면 저는 점심을 또 못 먹고 한국군은 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니까 점심 못 먹고 미군하고 일하고 다시 한국군하고는 야근을 해야 되고 이게 중간에 찡긴 대위 생활을 했던 거죠. 아 참나. 이게 그러니까 미군하고는 미군 리듬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점심도 못 먹고 같이 일하고 회의하고 하고 또 저녁에는 한국군은 늘 야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늘 야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그 사이에서 진짜 대위 때 정말 힘들게 일을 했네요. 아 그리고 그 금발의 여군대위 그 썸은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다음에. 여러분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멋진 창청이었습니다.